손흥민은 지난 15일 한국대표팀 주장환장을 차고 아시안컵 조별리그 바레인과의 첫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팀을 잘 이끌었고 이강인과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한국팀은 황인범의 선제골과 후반 이강인의 두 골에 힘입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20일 요르단전을 재개했고 25일 말레이시아전으로 아시안컵 조별리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FA컵 번리전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등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하면 손흥민은 FA컵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포드 에버턴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최전방의 선 손흥민, 그 다음에는 히샬리송, 플루셉스키, 메디슨, 비수마, 벤탄쿠르, 우조기, 판더펜, 로메로, 페드로포로, 비카리오 등 드림팀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현재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 있는 것은 토트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진 3경기 이후에도 토트넘 선수들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최근 토트넘 내부 분위기가 꽤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 내부 분위기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팀의 주장단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손흥민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인터뷰 도중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부재 기간 동안 임시 주장을 맡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로메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 해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거친 플레이 때문에 실수를 했고 손으로 공 터치하는 경우가 많아 손조차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과 볼 경합 동안 등 뒤로 손을 숨겼습니다. 로메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더욱 꾸준한 활약을 펼쳤고 로메로가 토트넘 수비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라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로메로는 아르헨티나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흥민과 함께 주장, 부주장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로메로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칭찬하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로메로는 손흥민은 정말 최고의 주장이다. 주장에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이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많은 토트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기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함께 플레이할 때마다 선수들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꼈는데요. 로메로는 아르헨티나 TV에서 손흥민이 필드에 있는 동료들 뿐만 아니라 필드밖에 모든 이들도 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손흥민이 많이 배려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메로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아마도 메디슨일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로메로는 메디슨이 손흥민과 신인 선수들을 지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티모 베르너와 라두 드라구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첫 두 명의 신입생입니다. 그러나 매우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메디슨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로메로의 폭로에 따르면 메디슨은 신인들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일치하는 플레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의 지시는 팀의 신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는데요. 손흥민은 늘 배려심이 많고 신인을 지도하는데 헌신적이어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에 합류한 신인 선수인 리키 판더팬, 메디슨, 비카리오가 모두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로메로는 훈련장에서 메디슨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로메로는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메디슨은 거절했습니다. 언론이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로메로가 레비 토트넘 회장이 메디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레비 회장은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훈련 중에 메디슨의 의견을 따르도록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최근 영국 언론은 메디슨이 20일 저녁 진행된 한국팀과 요르단팀의 경기를 지켜보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디슨은 히샬리송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인상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뛸 때만큼 폼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한국의 이강의 뇌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뛸 때처럼 잘 보조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메디슨의 발언에 매우 화가 나서 5초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가 토트넘 스쿼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흥민이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죠. 주장 손흥민이 팀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팀에 몇 가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손흥민이 양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공개되었습니다. 2023 피파 올해의 감독상 투표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자격으로 참여한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 핫스포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를 1위로 뽑았습니다. 손흥민이 선정한 올해의 감독 2위는 펫 과르디올라 3위는 차비였습니다. 피파 투표는 자기 자신이 후보로 오른 경우를 제외하면 소속팀 국적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파가 출인 최종 후보 5인의 이름을 올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해 각국 감독 선수 127명의 지목을 받아 1위 펫 과르디올라 2위 루치아노 스팔레티 3위 시몬의 인자기 4위 차비에 이어 감독 부문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1위로 뽑은 투표권자는 매튜 라이언 시리키 드라메 해리 아티슨 등 총 4명입니다. 이번 투표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승을 달리던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올해의 선수 부문에는 1위 리오넬 메시 2위 엘링 홀란 3위 킬리안 은바패를 꼽았습니다. 실제 피파 올해의 선수상 역시 2순위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1위와 2위의 경우 득표수가 같았으나 캡틴 득표를 우선하는 규정에 따라 메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랜스만 감독은 올해의 선수 부문에 1위 홀란 2위 비터 오시맨 3위 일카이 딘도안을 꼽았고 감독 부문에는 1위 펫 과르디올라 2위 루치아노 스팔레티 3위 엔지 포스테코글루를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소속된 팀에 항상 성실한 선수임을 알 수 있죠. 대표팀에서도 토트넘에서도 활약하는 손흥민은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죠. 신인 선수들도 손흥민과 함께 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단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티모 베르너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임을 털어놨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베르너가 손흥민과 빨리 경기했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많이 남겼다 씁니다. 아울러 이들 두 선수의 조합도 기대됩니다. 티모 베르너는 인터뷰에서 득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는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역할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아시안컵이 끝난 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복귀하면 손흥민을 위해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존경하고 특히 감독의 전술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손흥민과 티모 베르너는 토트넘으로 복귀한 뒤 확실히 좋은 조합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와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한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메디슨의 엄격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신인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더 강해질 수도 있죠. 다가오는 경기에서 토트넘과 한국팀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